지금 뒤에는 준권. 여기에는 양장피를 뽑고 있고요. 진정한 멀티플레이어가 있네, 전진 씨. 너무 다양하게 해서 뭘 하는지 보고.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 씨도 엄청 연습하신 것 같아요. 전진 씨가 뭐 꺼냈어요? 지금 넓적당면을 데쳐서. 저거 굉장히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제. 솔직히 겨자 같은 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연겨자를 넣고 참기름이랑 같이 보물 보물 해서 비벼 먹을 때 잘 어우러지라고 이렇게. 꼼꼼합니다. 새싹 양장피 전진 반성. 오죽 나왔어, 벌써? 양장피. 양장피 올라왔어요, 양장피. 그럴싸해요. 그렇죠. 저건 고기 없어도 맛있겠네. 이건 양장피. 저게 말린 도토리묵 들어가서 고기 대용으로 쓰인다는 거죠? 진짜 파티코들한 식감이 또 고기 대용으로. 양장피. 아, 그건가요? 뭐? 지금 말라있던데요? 빼놓은 건가요? 빼놓은 건가요? 빼놓은 건가요? 아니, 비건, 비건 양장피. 말린 도토리묵인데 그걸 볶으면 됩니까? 양념을 급하게 넣고 있잖아요. 아까 한 양장피 양념하고 다를 수가 있죠. 아, 맛이 새로 만든 거니까. 그래도 금방 됐습니다. 제가 말린 도토리묵 넣는 걸 까먹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넣어서 이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간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정말 이쁘게 해내요. 감사합니다.